비싼 전셋값 등 또 이사갈 너의 집 소식이 들려 들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구했는데 먹어 야 껌짝지 알아 나도 민망해 근데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 먹을 순 없잖아 다음엔 내가 시켜줄게 음악 큐 음악 끄세요 나쁜 놈 어떻게 다른 데랑 계약을 하냐 부동산 아줌마라고? 이걸 법대로 처리해버려? 아니야 난 공인중개사야 어 저기 저 사람 신소장님 그 사무실 직원 아니에요? 그 청각 집 찾아준다던 어? 오 오 맞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나쁜 놈 나쁜 놈 젠장 젠장 아아아아아아악 저 내 밑에 있을 때도 미쳐있더니만 아직까지 미쳐있네 착할 줄 알았지? 착했어 그때는 열받는건 열받는거고 배고픈데 오늘 저녁엔 치맥이나 먹어야겠다 하아 아아아아악 쓰읍 끝 영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